네, 한국거래소 이사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차를 맞이했네요. STO 서밋 개최 정말 정신문호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신 우리 저와도 전체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 주신 STO 사업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 또 여러 전문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이번 행사가 열렸습니다. STO의 최근 트렌드와 인사이트가 담긴 발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TO는 이제 조각 투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STO 시장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통적 IP와는 달리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의 니즈와 일치한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ITO 시장만의 자금 조달 방식은 혁신 기업들의 등장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TO 시장 규모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실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실물 자산의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2월에 정부는 토큰 시장이 토큰 증권이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발행 유통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폐기되었습니다. 앞으로 S2 시장 제도가 확립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에 큰 활력이 될 뿐만 아니고 더 조속한 입법화에도 많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요구와 정부와 정부의 토큰 증권 정책에 부응해서 장래 신종 증권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고 신종 증권시장 시스템을 이에 따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공급되어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행인과 발행 상품에 대한 상장 요건을 통해서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STO는 혁신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STO 서밋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